왜요? 내가 예뻐서? 내 얼굴 보고? 네 얼굴 오고 바랬습니다 내가 원해 삽니다 하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참 많이 풀어졌네요 두식씨 앞에서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그리웠다 그는 돌아와서는 안된다 너들이 아팠다라 되고 싶어서 그래 당신은 어쩌다 힘드셨겠군요 나를 만나서 이러다 죽겠어요? 아니 배달입니다 나름 돈가스 죽어도 좋습니다 그거 기억합니까? 김두식 그 놈 때문에 왜 왔어요? 뭐 죽을 것 같아서요 안 놀랬어요? 뭐가요? 여기도 불쑥 찾아와서 올 줄 알았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찾아갈테니까 살았어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알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nurse 고맙 even 맞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